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1기야 2장에서 3장의 말씀은 이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준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이 11기상 19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있을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던 순간이 다가온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의 의지를 확인하고 엘리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3번이나 거듭해 물으며 확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합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라고 구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동생들보다 갑절로 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당신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소망을 전하는 사이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와 이별하게 됩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소망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긴 겉옷을 준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슬픔 가운데서 그 옷을 이리저리 휘둘렀는데 그 순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며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의 후반부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리고성 내에 수질이 좋지 않았던 물을 고친 것인데요.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은 해기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베델에 있던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것은 엘리사 개인을 놀린 것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의 사역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며 그가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은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시아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었고 그는 아들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요오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때 자신들을 배반했던 모합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박과 함께 그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도망까지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합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식수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박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오람에게 북이스라엘은 혹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왕들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골짜기에 개울을 파놓으면은 바람도 비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곳에 물이 가득해서 들어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갈매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엘리아가 대결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이때도 이들은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지 누가 물을 줄 수 있는지 그 참신이 누구인지를 두고 대결했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물이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는데요.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천둥을 주관하던 신이기에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생각에서는 바람과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개울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보란듯이 개울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모하베 군사들마저 착각하게 만들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에돔의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소명에 엘리사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에 내가 엘리사처럼 쓰임받게 원한다고 그래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기준임을 전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 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이 시간도 우리 확신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